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총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만이들 6월 모의평가를 치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합니다. 자신의 등급을 확인했을 때 등급이 높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등급이 예상보다 낮다고 해서 주눅들어서는 더더욱 안되겠습니다. 우린 수능 첫 연습이었기 때문이죠. 이번 6월 모평은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시험이지만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방향을 세워가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린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월 모평은 메가스터디 실시간 1등급 컷이 약 40점으로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시험이었습니다. 천체 관측 단원의 세 문제 모두가 난이도가 상이었고요. 우주탐사나 비천체 부분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2차 전지라던가 제임스웹 우주마원경 같은 지역적인 내용들도 많이 출제가 되었지요. 이 현 교육과정의 마지막 시험으로 모든 수험생들의 학습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난이도가 상, 중상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공부해두지 않은 생소한 내용으로 인해서 어렵게 느껴진 것이고요. 또한 지역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지난 기출과 그리고 수능 연계교제에 나와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연계교제 그리고 기출문제, 교과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6월 모평 중에는 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었던 기후변화 요인 중에 지구 외적 요인 또는 헬리냐, 라니냐, 외계행성 탐사 등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인체에 대한 침착률, 그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 바로 특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6월 모평을 꼼꼼하게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2020학년도 수능의 난이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온 자료들과 문제 유형이 실제 11월 14일에 보는 수능에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원별 출제 비율은요. 단원별로 비슷합니다. 6문제, 4문제, 5문제, 5문제, 5문제지요. 먼저 이 문제들 중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거 15번입니다. 약 80% 그리고 12번, 4번, 16번, 19번이 있습니다. 이번 6월 모평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는 바로 전체 관측 부분이 아닌 우주탐사 단원에서 출제가 되죠. 또한 오답률이 50% 이상의 문제들이 7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15번, 약 81%의 오답률을 갖고 온 문제입니다. 이 오답인이들아 4번, 기억디긋을 선택한 사람들이 약 50% 이상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나 이거 보고 약간 당황했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기억 보기 때문에 조금 멘붕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관측 파장 영역을 모르고 있더라도 여기 발문에 나와 있는 동일한 파장대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또한 지문에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허브루 우주망원경의 분해능과 구경이 제시되어 있고요. 시간이 좀 충분히 있었다면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훨씬 더 큰 전파 영역을 관측할 수 없다는 것을 추론해서 이 기억 보기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에 또 반사경도 있어요. 이 반사경에서 또 힌트를 찾을 수도 있죠. 또한 이 니은 보기는 지문에 제시된 구경을 비교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보기지요. 그래서 구경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건 이 똑같은 주제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 망원경의 특징들은 꼼꼼히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018학년도에서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바로 이런 망원경의 성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12번 문제지요. 자, 12번 문제에서 이 나의 지구의 열수지는 자주 출제되는 형식인데 기출에 좀 자주 나오지 않았던 이 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 가 자료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선지별 선택 비율을 보시면 1번을 제외합니다. 답은 1번이었으니까 2번부터 5번 선택 비율이 비슷한데 특징 보기, 특정한 어떤 보기를 헷갈려한 것이 아니라 가에서 기역과 니은을 잘 찾지 못해서 문제를 거의 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가 그래프에서 각 영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알아두시고 또한 파장 영역이나 열수지에 여기 있는 숫자들 숫자까지도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이 4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약간은 반성을 좀 해야 되죠. 이 문제는 시험 볼 때는 잘 풀고 넘어갔지만 채점하면서 틀린 것을 확인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정신없이 풀다가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면 중심 기압이 커지니까 당연히 생성, 생성 당시의 기압 얘가 더 생성 당시 기압보다 소멸 당시 중심 기압이 더 크겠구나 하고 디귿이 맞다고 체크하고 넘어갔다면 반성을 해주시고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덤벙대면서 똑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꼭 탐구 과정, 탐구 결과, 표, 그림 모두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 반성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오답률이 높았던 세 문제 모두 천체 문항이고요. 16번은 천체 문제 중 가장 어렵고 또한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계산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지요. 수능에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분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수능에서 이번 16번이나 작년 수능, 작년 수능 20번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고 약간 앞쪽에 나왔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다가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풀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고 시간에 대한 배율, 이런 비율 같은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번, 20번 같은 천체 문제는요. 천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면 좀 잘 해결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번의 D급 보기에 남방구가 있어요. 남방구. 남방구에 대한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능의 남방구 천체 문제의 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수능 연계 교제 그리고 기출 오답률이 높은 문제 이외에 지역적인 출제라고 언급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2차 전지 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기존의 평가원 스타일의 보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내용은 천재 교과서 약 58페이지 읽기 자료에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이 리툼이 휴대기기의 배터리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풀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정답률도 80% 이상인 것을 보면 좀 당황은 했겠지만 잘 풀고 넘어간 것이죠. 또한 6번의 에너지 수송량 그래프에서 A와 B가 대기인지 해양인지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요. 지역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EBS 교제 98페이지 사이언스 디저트와 그리고 작년 6월 모평 13번에 그대로 출제된 그래프입니다. 수능 연계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새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EBS 수특을 안 본 학생이 있다면 꼭 지금부터라도 보도록 하고요. 수능 전 최소 두 번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2번 평가원은 지난 기출에 출제된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15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요. 2011학년도 옛날 2011학년도 9월 16번에 보기까지 그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번의 강원도 백령 동굴은 2017학년도 6월 모평에서 그리고 6번에 있는 그래프는 2019학년도 6월 모평에서 그대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출 문제를 단순히 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에 나오는 자료 보기를 정확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풍이는 7월 중순쯤에 지속력이라는 자료에서 강의가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능 자료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과 그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6월 동안에는 지구력에 있는 기출 문제 기출 문제와 변형 문제를 풀어주시고 수능 연계 교제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월 모평으로 많이들 자신감을 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6평은 6월 모평은 수능이 아니지요. 아마도 수능은 우리가 이번에 보았던 6월 모평보다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 흉마니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다독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 흉마니들 절대로 지치지 말고 장풍이가 끝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흉마니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설 강의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자신을 좀 더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마니들 힘냅시다.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광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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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예親 아니 그리 하여 구 하여 이 그 그 하여 이